얘들아 안녕 나는 누구지? 너희들의 영어선생님 리디아 선생님이야 자 오늘은 중학교 2학년 천재 정 자 지금 이과를 들어갈 건데 이과 첫 번째 부분이야 자 들어가자 자 먼저 my internet friends 나의 인터넷 친구들 어 이런 얘기네 오케이 애슐리 애슐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자 true jeans true jeans? 무슨 청바지 이름인가 봐 그치? I just love them 아 나 그거 너무 좋아 여기서 them 그것들 그것이란 시야 근데 왜 it으로 받지 않고 them으로 받았을까? 그래 true jeans가 지금 복수잖아 그래서 it이 아니라 them이야 이것도 시험에 나올 첫 번째 후보 but I don't have enough money 근데 나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 enough는 별표 두 개 할까? 이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50%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무시 중에 언젠간 나와 자 여러분 enough 가볼까? enough가 만약에 enough가 명사를 수식하잖아 그럼 명사 앞에 나와 그래가지고 무슨 뜻이니 이거는 충분한이란 뜻이야 그래가지고 충분한 돈 충분한 물 충분한 친구들 뭐 이런 거 근데 만약에 enough가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잖아 그러면 뒤에 나와 그래가지고 이거 무슨 뜻이 되냐면 충분히 한이 아니라 충분히 근데 여러분 봐 키가 큰 그러면 tall enough야? enough tall이야? tall enough 충분히 무거운 그러면 heavy enough야 enough heavy가 아니라 이해가 가니? 아 명사를 수식할 때는 앞에 오고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때는 뒤에 오는구나 오케이 기억해놔야 돼 I don't have enough money 근데 enough면 명사잖아 그래서 enough가 앞에서 수식한 거야 기억하도 I'm waiting for a big birthday party surprise next Friday Do you hear me? people?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자 봐봐 여기에 wait for는 또 하나의 후보야 별표 이것은 뭐뭇을 기다리다 근데 wait는 뒤에 전치사 꼭 4이 있어야만 목적어들이 올 수 있어 나는 뭘 기다리고 있냐면 나는 어 맞아 큰 파티 큰 깜짝 파티를 다음 주 금요일에 기대하고 있어 Do you hear me? 너희들 듣고 있니?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얘들아 근데 여러분 이제 이모티콘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 요거 요거 요거는 뭘 말하는 거야? 아 그렇지 이거는 윙크를 의미하는 거야 적어볼래? 그래 윙크야 근데 만약에 이제 학교에서 이거를 시험에 낸다 잘 나와 학교에서 낸다고 하면 내겠지 자 그 다음에 이 jk가 뭐니? 그렇지 이거는 농담이야 이런 뜻이야 just kidding 자 이것도 한번 적어보자 자 just kidding 이제 이모티콘 다 정리해서 외워야 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후보야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는 한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갈게 근데 여기서 잠깐 멈춰서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 여기 waiting이야 waiting wait가 뭐냐 이거야 자 여러분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면 둘 중에 하나가 되네 뭐가 아니면 뭐가 되지? 그렇지 동명사 아니면 뭐가 되니? 현재 분사가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 중학교 현재 분사 현재 분사를 구분을 못하면 좋은 점수를 나올 수가 없어 자 동명사는 어떻게 해석하니? 그렇지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현재 분사는 그렇지 뭐뭐하는 뭐뭐하고 있는 뭐뭐하게 하는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 그렇지? 아무튼 ㄴ이야 ㄴ 형용사로 쓰이는 거야 그렇지? 동명사는 명사로 쓰이는 거야 뭐뭐하는 것 자 그러면 여기 ing는 동명사일까? 현재 분사일까? 나는 기다리는 것 그러면 동명사이고 나는 기다리고 있는 중 그러면 현재 분사이겠지 그치?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현재 분사지 잘했어 그 다음에 I don't think I can make it next Friday 다음 주 금요일 날에 나는 make it 도착하다지? 시간에 맞게 make it이라고 여기 참석하다라고 이걸 써놨는데 참고해야 돼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제 중요한 무법적인 어 재밌는 비밀이 수면 이거 주어진 don't think 동사고 I 주어고 can make 동사 앞에가 주어 뒤에가 주어 동사면 당연히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그래 접속사 없네 아 접속사 that은 생략이 뒤에서 생략이 가능해 이건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이건 접속사야 관계대명사 that은 관계대명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이잖아 근데 여기서 이 that은 무슨 뜻이야 뭐뭐라는 것 너는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돼 뒤에 있는 문장을 명사로 만들어줘 내가 다음주 금요일에 도착할 수 참석할 수 있다는 것 있다라고 생각하지 좋았어 이 that은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테마야 아주 중요한 테마야 기억해야 돼 좋아 자 그 다음에 계속합시다 I will be busy for my teddy bear's birthday party 뭐래 나는 미래를 쓰고 있네 그치 I 다음에는 M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근데 왜 M 안 쓰고 B를 썼을까 조동사가 나오면 M을 원형으로 바꿔줘야 된다 시험에 나올 또 하나의 후보 자 be busy for my teddy bear's birthday 이럴 수가 친구 생일이 아니라 곰인형 생일 에이 곰인형 테디베일 생일 파티에 갈 예정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그리고 웃네 하하 여러분 그 뭐 여기 이모티컨 있네 이거는 뭐야 이건 지금 뒤집어서 보면 이제 나오지 뭐래 혀를 내미는 거지 이거 무슨 뜻이냐 한번 적어볼래 그렇지 stick your tongue 통은 뭐니 AF처럼 보인다 tongue out 이 뭐니 이게 AF처럼 보이니까 조금 지워야겠다 그치 어 혓바닥을 내미는 어떤 모습이야 그래가지고 T O N G U E tongue out stick your tongue out 을 말하는 그 다음에 do some chores 여기 choice는 뭘 말하는 거니 집안일 같은 거지 집안일을 좀 해 봐봐 여기 썸이 나왔지 근데 이 머니에는 S를 안 붙였어 왜 그럴까 머니는 셀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 썸 다음에 choice 썸 다음에 머니는 S 붙이면 안 돼 머니지가 아니라 머니다 그 다음에 if you raise have the money 어 너가 그 돈의 반절을 이 raise가 손을 들다는 뜻도 있지만 돈을 모금하다는 뜻도 있어 모금을 한다면 you can talk to your parents about the twins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야 니가 그 부모님 그치 돈을 좀 모으면 집안일을 해서 돈을 좀 모아 보라는 그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치 아 집안일을 해 그리고 돈을 모아 니가 그 돈 반쯤 모으면 그리고 부모님께 그 청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이런 얘기를 하고 충고를 해주고 있네 자 you can talk to your parents about the twins 근데 여러분 톡은 누구누구 애기 얘기하다 그럴 때 반드시 툴을 붙여야 돼 굉장히 중요해 나에게 얘기해 그러면은 tell me지 근데 나에게 얘기해 그럴 땐 톡미가 아니라 톡투미야 너의 부모님 애기 얘기해 여긴 투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야 얘기할 수 있어 about 주시머니 뭐뭇에 관하여 뭐뭇에 대하여 얘기할 수 있어 그 청바지에 대해서 그 청바지는 뭐겠니 트루지인지를 말하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아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거 하나 나왔다 별빼 백만개야 백만개 니가 돈을 반쯤 아직 안 모았잖아 미래에 모을 거라면 하고 여기다 사실은 위를 썼어야 돼 윌 그렇지 아니 윌 레이지 근데 여러분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들에서는 미래를 의미할 때 위를 쓰지 않고 무슨 시절을 쓴다 현재형을 써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아주 중요하지 그래서 여기에 윌 레이지라고 쓰면 안 돼 적어둔다는 건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half인데 헬프라고 읽어봐 half 그리고 이 뒤에 오브를 써도 되고 half the money 해도 되고 half the money 정확히 알고 있어 자 그 다음 happy early birthday 애슐리 일찍 생일 축하한다 애슐리 아 그 다음에 보이니 너무너무 중요한 거 별빼 백만개짜리 또 보이지 여기 보일 거야 아 이거 몇 형식 원투리 원투리 5 형식 나와버렸어 칼났어 칼났어 이거 이해해야 돼 시작 얘는 주어 얘는 동사 얘는 목적어 얘는 뭐야 목적보 그치 이 목적보 자리 원투리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투부정사가 와야 된다 해석은 나는 원한다 꼭 이 목적어를 은느니가 붙여서 주어처럼 니가 이거 동사처럼 동사처럼 하다니까 뭐 하는 것 원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지 나는 니가 생각하는 거 원해 뭘 생각하기를 원하냐면 트루진스에 대해서 이 띵크는 어바웃이나 오버업시는 뒤에 목적어가 뭐다 되게 어바웃도 중요해 트루진스를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하길 원해 이런 얘기야 원투리 5 형식 백만불짜리야 시험에 나올 강력과 후보지 자 색깔 바꿔가지고 표시험을 해줄게 너무너무 강력과 후보니까 어 시험에 너무 후보야 좋았어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합시다 아 안 데이 투 익스펜셉? 걔네들 너무 비싼 거 아니니? 하고 물어보고 있어 여기 여기 데이가 뭐겠니? 그렇지 트루진스를 말하는 거지 아 그래 일단 부정 근데 여기 지금 너무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얘가 지금 해주고 있네 그거 너무 비싼 거 아니니? 그랬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 비싸긴 하잖아 그치? 비싸잖아 그러면 부정으로 물어보니까 아니 비싸 이래야 돼 그래 비싸라고 해야 돼 그렇지 부정 의문문은 부정으로 물어보든 긍정으로 물어보든 비싸면 무조건 예스로 대답하고 부정으로 물어보든 긍정으로 물어보든 안 비싸면 무조건 노로 대답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거는 시험에 나올 또 하나의 후보야 아주 중요해 다시 어 우리 저기 뭐 뭐냐 성필이가 밥을 먹었다고 치자 밥 먹은 거 맞아 내가 물어볼게 성필아 밥 먹었니? 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 우리나라 말은 성필아 밥 안 먹었니? 아니오라고 대답하잖아 우리나라 말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똑같이 밥을 먹긴 먹었는데 긍정으로 물어보면 네 부정으로 물어보면 아니오라고 대답하잖아 영어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성필아 밥 먹었니? 예스 성필아 밥 안 먹었니? 예스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이해가 가? 먹었으면 무조건 예스로 대답한다 좋아 이거 되게 중요했어 자 좀 지우고 가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랫문장 자 아랫문장 계속하자 I see true everywhere 나는 이 true jeans를 말하는 거지 아휴 true jeans가 사방에 있는 게 보여 why do you want to be like other people?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입고 다니라 보지? 너 왜 want to? 여기는 5형식이 아니야 3형식으로 want 다음에는 지금 뭐야? 투 부정사가 목적으로 쓰이고 있어 다시 정리하자 want가 3형식으로 쓰일 때는 뒤에 투 부정사를 목적으로 할 수 있어 동명사가 아니라 want가 5형식으로 쓰일 때는 목적어가 나오고 뒤에 투 부정사가 나오는 거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지금 여기 위에는 5형식으로 쓰여있고 여기 지금 3형식이야 얘는 목적어가 투 부정사하는 걸 원하는 거고 이거는 앞에 있는 주어가 자기가 하는 걸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다른 사람처럼 이거는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런 뜻이야 좋아하다는 뜻이 아니야 라이크는 다른 사람들처럼 비 되는 거 원하냐 왜 다른 사람처럼 되는 거 원하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 자 이 비는 정말 강력과 후보라고 그랬어 do you want to? 또 나왔어 너가 유니크는 독특한 것이지 비의를 붙여서 독특하다 라는 동사가 돼버리는데 네가 독특하게 되는 거 원하지 않니? be yourself 너 자신이 되려 그 다음에 여기 명령문이 갑자기 나오고 있어 명령문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원래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쓰이지 그리고 해석은 하다가 아니라 해라라고 해석해 여기서는 너 자신이 되라라는 뜻이야 근데 명령문의 주어는 언제나 유가 생략된 형태야 자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있는 목적어가 같은 사람일 때는 언제나 제기대명사를 써야 돼 그래서 여기 yourself에다 you라고 쓰면 안 되고 yourself라고 써야 돼 아주 중요하다 별표 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around는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해봐 이런 얘기지 shop around and find cooler jeans 더 멋진 멋진이 쿨인데 이해를 붙였네 그치 왜 이해를 붙였을까 true jeans와 비교하는 거지 더 멋진 청바지를 찾아봐 이것도 지금 명령문이지 동사가 원형으로 자 이해가 가지 뭐뭐 해라 그 쇼핑해라 찾아라 명령문이야 주어는 언제나 유전대 생략된 거야 you can find 너는 찾을 수가 있다 some jeans like 그런 뭐처럼 true jeans와 같은 이건 같은이라는 뜻이야 그런 청바지들을 찾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아 선생님이 이모티콘을 좀 빼고 넘어간 적이 있니 아 정리 좀 하자 다시 이모티콘 그래 그래 이거 좀 정리하고 자 좀 지우고 자 이모티콘을 좀 다시 한번 써줄게요 자 여기 막 웃고 있네 그치 아 웃고 있는 이모티콘은 뭐라고 쓰면은 좋을까 느낌이 오니 그래 이거는 굉장히 행복한 웃음이야 그래서 happy smile 을 의미하는 거야 happy smile 자 happy smile 이라고 쓰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어 좀 아래로 내려가면 이모티콘 또 있지 아 이거 좀 뭔가 표정이 그 삐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모티콘이 있네 그치 이거는 뭘 거 아니 화가 난 것 같아 그치 앵그리를 의미하는 거야 앵그리 자 됐지 이모티콘 빠진 거 있으면 물어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you are pretty enough 아 이너프 나왔다 여기 이너프가 안 나왔으면 확률이 50%인데 여기 이너프가 나와버려가지고 확률이 지금 100%로 올라갔어 시험에 나올 강력한 후보가 돼버렸네 이 형용사지 형용사가 올 때는 이너프가 어디서 수식한다고 뒤에서 수식한다고 그랬어 아까는 money 이너프였니 이너프 머니였니 이너프 머니였지 충분한 돈 여기는 pretty 이너프야 아주 중요하다 너는 충분히 이뻐 without 뭐 없이 뭐뭐 없이라는 뜻이야 뭐 없이 그러한 청바지 없이 그치 여기인데 왜 이 도즈가 그러한이란 뜻인데 원래 이게 대시잖아 왜 대스를 안 쓰고 도즈를 썼어 그치 진즈가 복수니까 대스트지 않고 도즈를 바꿔 쓴 거야 아 중학교 2학년은 이런 거 중심으로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이너프가 여기 설명이 나왔네 아까 선생님 설명한 거 명사를 수식할 땐 앞에 오고 형용사를 수식할 땐 뒤에 온다 오케이 그 다음에 you don't need them 너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 뭐가 그러한 청바지 그 비싼 청바지가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 정도는 이쁘다고 얘기하고 있네 그치 여기 XOXO는 뭐니 이거는 아 그래 알 것 같니 음 이거는 hugs and kisses 씻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페어 랍 주인스 자 근데 이 언어들이 나와서 갑자기 긴장이 되는데 언어들은 또 하나의 시험에 나올 후보야 언어들이랑 아들이랑 비슷하지 않냐 아까 위에 아들 나오는데 쌤이 약간 넘어갔어 아들은 이것도 다른이고 언어들도 다른인데 언어들은 또 다른 이란 뜻이 또 다른 하나를 의미하는 거고 아들은 다른 것들을 의미해 그래서 아들 다음엔 단수명사가 아니라 복수명사가 와야 돼 아까 다른 사람도 그럴 때 아들 펄슨 나오니 아들 피플 나오니 아들 피플 나왔지 어 어나들 다음엔 페열이 나와야지 페열지가 나오면 안 돼 자 그 다음 여기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진스는 청바지가 항상 복수로 써 알지 뭐 글로버스라든가 뭐 글래시스라든가 언제나 왜 그런 거 있잖아 복수로 써야 되는 거 있지 뭐 슈즈라든가 두 짝씩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셀 때는 이미 복수기 때문에 또 복수를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이 단위가 필요해 여러분 이거 시험에 나올 또 하나의 백만불짜리야 페열 어브 그러면은 한 쌍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청바지 한 쌍 그러면 어 페열 오브 진즈야 근데 청바지 두 쌍 그러면은 두 페열 오브 진즈니 그렇지 아니지 뭐가 잘못됐지 자 여기서 잘못된 거 찾아봐 어 이미 여긴 복수니까 표시할 수 없는데 그치 두 개면 페열지에다 복수 표시를 해주는 거야 페열에다가 페열에다가 아주 중요해 여기는 지금 원어들이 단수 명사가 나와서 페열에 s를 안 붙인 거야